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선별했거든요.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마젠이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다가 현재 28% 정도 상승세로 약간 내려왔습니다. 모더나 훈풍에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신작들을 영상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컨텐츠 관련 종목 중에 유일하게 상승세 기록하면서 6% 플러스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오롱 글로벌은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옴 시트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인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 10% 급락세입니다. 급등락하는 종목 3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가 이 주요 신작들의 영상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 동사의 경우가 인기 IP들의 영상화가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힘내라 여데리라든지 세계 악려라든지 이런 판권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영상화 제작으로 좀 참여하게 될 예정인데 요즘에 보면은 바로 웹툰 원작이 드라마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레몬 레인이 또 주가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가운데 키다리 스튜디오도 바로 영상화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또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또 원작으로 트래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동사의 경우도 이렇게 플랫폼 신규 유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도 역시나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이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유독 시장 속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위기가 바로 주가에도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 하나님의 해제 기대감이라든지 또 어떤 주요 콘텐츠의 수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중국에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 드라마들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주가에는 어떻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고 관련주들 또한 분위기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키다리 스튜디오의 주가 흐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최근 유독 들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여왔습니다. 물론 주가가 당중에 변동상으로 보이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21선에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그래도 추세를 이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차례 조정이 나와도 바로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키다이 스튜디오의 경우는 일본상 21선을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역시나 요즘엔 이렇게 좀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중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그만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 매매로만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21선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다소간 회복되는데 시간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의 경우는 21선으로 잡으면서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추세 매매를 합해보자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 수급에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해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5%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SM도 역시 오늘 외국인 기관에 동반 매도세가 출애하고 있습니다. 1.6%대 하락세, 반면에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가 최근 계속 유입이 되면서 오늘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쏠리고 수급에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는 세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는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도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여지만은 유독 성장주들이 많이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 연준이 바로 예상보다도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은 이 성장주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바로 주가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의 경우는 전반적인 이 시장 환경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 환경에 따른 좀 부담감이 주가에 작용이 되고 있는데 조금 멀리 내다봤을 때는 그래도 기대를 할 만한 요소들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이버 쇼핑 시장이 바로 경쟁이 완화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신규 수수료 확보 노력을 통해서 바로 매출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나 요즘에 이 커머스 부분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성장세를 전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크림이라든지 포시마크라든지 이 C2C 커머스 자회사들의 거래액도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는 당장보다도 조금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바로 이 커머스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는 이 포시마크의 편입으로 인해서 물론 비용 증가에 따른 우려감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기존 사업부에서 바로 수익성 개선이 일정 부분 상세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는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수익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다시 그 이 커머스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M&A를 통해서 성장세를 이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주가 아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종목도 굉장히 많이 납부 과대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요즘에 시장에 많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자체가 워낙에 어려웠다 보니까는 워낙에 고점대위에서 많이 하락세를 보였고 이제부터는 뭐 저가냐, 바닷건이냐,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이버의 경우는 물론 당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뭔가 뚜렷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바로 커머스 부분에 대한 사업 그리고 M&A를 통해서 또 새로운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는 또 대형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금은 길게 바라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오늘쯤 좀 더 큰 폭의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지지 라인을 좀 지켜내주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워낙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경우는 이 지지 라인을 굳건하게 좀 잘 지켜내주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이버 역시도 현재로서는 강하게 지지 라인을 좀 지켜내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18만 원대 초반을 지켜내주면서 다시금 추세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 자리를 잘 유지를 해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6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은 다시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산업 봤을 때는 바로 이 61선을 최대한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또 주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종목의 경우는 물론 낙폭 과대가 되어 있고 충분히 많이 바닷건 다진 종목이지만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61선 부분으로 제시해 드리면서 17만 6천 원, 목표가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21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수급이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물이 좀 많이 출해되는 네이버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의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서 목표가 21만 원 정도 한번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이 특별했던 종목, 수급 두 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테마 새끼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원자력 관련 테마가 오랜만에 1%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리키에 쪽에서의 좋은 원전 수주와 관련된 계약 추진 소식이 들려왔죠. 이외에도 줄기세포치료제 섹터가 오늘 1.8%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대형 건설사들이 오늘 또다시 좀 하락을 합니다. 1.3%대 하락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테마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네, 대형 건설주 안에서 DLE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요? 네, 최근에 그래도 DLENC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바로 주택시장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바로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올해 도시정비 사업 수주액이 4조 8,943억 원가량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번 수주로 인해서 연간 기준으로 봐서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로 이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LENC의 경우는 물론 여타 다른 대형사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택 브랜드, 좀 상위권의 주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유리한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한다면 아크로라든지 이 편한 세상을 좀 내세우면서 이렇게 주택시장에서는 바로 DLENC가 굉장히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건설사와 달리 이 동사의 경우는 바로 도시장비 사업 수주에 굉장히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올해의 경우는 특히나 4분기 쪽에 좀 더 수주 DC밀 발휘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리모델링과 관련된 수주에도 본격적으로 좀 나서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보면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을 리모델링 시장으로 많이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내년에도 뭔가 수주적인 전략들을 좀 보여지면서 바로 수익성 부분이 어떻게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주의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나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부터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 DLNC의 경우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한다면 충분히 납법 과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을 봤을 때는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주가가 특별히 오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설주를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이 동종모처럼 어느 정도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그리고 바닥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종목을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경우는 이 3만 7천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7천대에서 완전하게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는 모습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실적이라든지 또 수주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부터 지지 라인을 잘 형성하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조금은 추세 흐름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닥권인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타이밍을 잡아보자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 보시면 월봉에서 마찬가지로 워낙에 바닥라인을 잘 지지를 하면서 서서히 고개를 뜨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L-ENC의 경우는 내년도에도 바로 수주와 관련돼서 특히나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된 수주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중목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 그리고 최근에 이탈하지 않았던 가격 라인을 순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순절 라인의 경우는 3만 6천 8백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4만 2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건설사들 중에 DL-ENC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모멘텀들도 상존을 하고 있고 가격도 지금 많이 저렴한 상태니까 좀 길게 살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테마 새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을 한번 잘 선별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